여기 곧바람 줄라면 저쪽이야 사람이 잘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부들이 밥만 피우는 먼지야 제가 방금 전면에 한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방송했다 이 부붓다가 제가 저쪽을 방송하고 문을 탁새내고 딱 내내 줄래요 아우 저 바닥에 그 뭐야 양념통 저기 있는거 저기 이게 이게 카돈 소리 카돈이 그게 뭡니까? 녹은기지요 산에 선선한 거 가져가고 녹은기요? 예 그래가 이 산에 가면 개체내가서 겨누고 그 일할 때 겨누 라디오는 안 되는 겁니까? 라디오는 똑같은지 그럼 어르신 그 쪽에 밭에 나가실 때 그래가지고 등장 갈 때 등장에 가면 돼 그래도 그 배터리 넣어야 되잖아요 배터리 넣어야 되잖아요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그럼 배터리 넣어야 되죠 라디오도 오래되면 못 쓴다고 하더라고 고구맛 내 농장만 가져가고 이거 이 찜고 이 이 이 이 치약 아니 치약이 이 이 뭐지 저 치약을 많이 받아서 그곳이 저 보험사에서 1통 몇통이 아이고 밑에 어르신 거 발밑에요 뭐가 그러면 하나요 잘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죽었다고 이제 죽음이 아이고 뒤에 쪽요 전화기 앞에 그 몸 막 무너져 갖고 그 뭐 과자하고 뭐 가스에다가 가스에다가 그니까 어르신이 놔둬는 자리에 딱딱 어르신이 놔둬야지 나중에 찾지 이게 뭐 뭐 이렇게 찾는게 다른 사람은 못 찾는다며 저도 어떨 때 여기 들어오면 어르신이 뭐 찾아오라고 하면 못 찾겠더라고 어딘 뭐가 있는지 일단 찾는거야 뭐 우뎅이나 만두나 그 만두는 오래 놔두면 안 된다 하더라구요 그 만두는 오래 놔두면 안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 안 돼 지금 다 겠습니다 이것도 이 병원에 큐럴 때 이거 넣어라 내가 안 넣어둬게 이런거 그 상대는 물어봐야 된다 이게 만내면 들어갈까 아닌데 아니 만두 뭐 이런거는요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된다 하더라구요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된다 하더라구요 어차피 뭐지 그래서 안 끝났어 이 처리 뭐지 아 이 난념 안 돼 이 뭐지 불완성 이 난념지 지금 떼주면 이 불완성 날이 추우면은 가스가 좀 있어도 불이 안 켜지더라구요 이 까지 그가 정한건 안 돼 이렇지 그는 불완성 계속 불완성 이 불완성 이 불완성 이 불완성 이 불완성 이 불완성 여기 여기 어디 한 방더 불완성 hue Rad 빠지 이낸 prof두딘 횡aktion 이라는 것 으 으 으 조금 맵지 않았나 나면 이제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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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면도 너무 오래 되면요 그 남은이 유효기간 있습니다 어 거 5년 10년 되면 못먹습니다 넌 어휴, 무슨 암문도 왔네 소주가 꽉 된다 양은 오락일 것 같아 저 된장도 지금 오래되면 못 먹는다 그러던데 전장도 안 돼 아니, 공장에서 만든 된장은요 너무 오래되면 못 먹는다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배낭에도 소주가 있습니까? 배낭에도 소주가 있습니까? 아, 갔냐 그 정식으로 올라올 때 갖고 오신거 오, 배낭에서 소주가 나오는구나 이제 대충 정리가 됐구만요 정리 뭐 저쪽 방에 먼저 정리하고 이쪽 방에 저쪽 방에 먼저 정리하고 이쪽 방에 날이 좀 조금 더 뜨시지거든 그럼 이 문을 닫을까요? 네 어휴, 따뜻이 깔끔하다 아휴, 따뜻이 깔끔하다 아휴, 따뜻이 깔끔하다 야, 달력 저리 발라놓으니 아주 멋있네 연예인이 가수, 옛날 가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옛날에 가수 80... 83년도? 83년도 달려 83년도 달려 이렇게 파나면 어디 안나가 예? 그쵸? 그쵸?